네, 이어서 오늘 예식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텐데요.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. 바로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. 여러분의 시선과 이목을 모두의 특축을 당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이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속에 입장을 마쳤습니다. 이어서 오늘 예식의 진정한 주인공인 신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문 뒤편으로 등장할 오늘의 주인공 신부를 여러분, 따뜻한 박수와 평려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신부, 입장! 네, 우리 신랑 신부가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.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부부로서 성인의 예를 갖추는 많은 사랑의 증인들을 모시고 가운데 예를 갖추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. 예물 교환 순서인데요. 우리 신랑 신부 다시 한 번 서로 마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 주인공까지 영원한 사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국회 전달해 주시고요. 우리 신랑 신부님은 다시 한 번 주린세임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어서 이 자리에 계신 학예 여러분들 앞에서 존경하는 주린세임으로부터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혼인을 약속하는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. 네.